전국 집값이 넉 달 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,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.17% 올랐지만 7월에서 8월 상승폭인 0.24%보다는 줄었습니다. 수도권은 0.39% 상승했고 지방은 0.03% 하락했는데 대구가 0.23%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.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.19% 올라 8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. 대구의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구와 달서구 위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.24%를 기록했습니다.